비트코인 오늘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트로 좀 넘어가서 알트에도 좀 희망이 있는지를 볼텐데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비탈릭 부테린이 비드라시아와 이드 서울 행사차 한국에 왔었어요. 그랬을 때 댕쿤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됐는지를 상당히 많이 설명을 해주시던데 이더리움은 그것과는 관계없이 가격적인 요소에서는 ETF 때문에 지금 많은 고초를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더리움 ETF가 승인될 확률로 보는 시장 참가자가 25%. 75대 25로 현재 승인 거부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좀 제한폭이 있는 건데 차트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올랐다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3650불 저항해서 계속 막히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단기 사이클을 보면 여기서 고점, 저점, 고점을 높이다가 여기서 저점을 한번 깼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점이 또 낮추는 사이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내려와도 이 저점을 지켜줘서 저점을 좀 동일선상에 만들고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조금 나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 됩니다. 좀 희망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일단 장기적인 뷰는 좋다. 그래서 5100달러까지는 아직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5100달러까지는 우상향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래쪽으로 지금 은봉이 큼직큼직하게 지금 두 개가 끄트머리에 걸려있는 상황이고 좀 더 밀릴 것처럼 지금 비트코인을 추종한다면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너무 말리 밀려도 좀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밀리면 또 이런 자리에서 좀 지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지지를 받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점을 낮추는 흐름이지만 패턴 자체가 좀 긍정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낙폭에 대해서는 좀 크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비트코인 흐름을 주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이 오름세를 보이는 혹은 내림세를 보이는 시점과 이더리움이 오름세 내림세를 보이는 시점이 시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조금 붙은 것 같긴 하지만 일단 비트코인의 무빙에 따라서 후속타로 이더리움이 오르고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걸 조금 감안을 하시고요.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차트를 정확히 보는 사람은 아니라면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저점을 낮춰가면서 한 번 스프링보드를 밟고 뛰어오를 타이밍을 재고 있다.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지선을 지킬지를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억지로 대답해줬어. 이 지지선을 지킬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6만 3천 원 정도까지 밀린다고 하면 지금 알트 추세를 보면 저점을 깰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지금 수준에서 멈춰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6만 3천 원까지 밀린다 하면 저점을 낮출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얘는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포지션이 이미 있으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저점이 깨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더 아래쪽을 좀 기다려 보시던가 아니면 오히려 상승으로 아예 전환이 됐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ETF 얘기를 잠깐 돌아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5월 중하순 정도로 이제 이더리움 ETF의 승인 결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가 어제 만우절이었잖아요. 99% 승인된다고 트윗을 했다가 만우절이니까 미안하다 그러면서 바로 아직은 글러먹었다. 그럴 것 같지 않다라고 바로 정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시점이 지금 음봉으로 거대하게 나왔는데 실망스러운 소식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제아무리 업데이트가 됐고 수수료가 줄고 확장성이 좋아지고 레이어2가 지금 판을 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토큰들도 오히려 또 L2 레이어2 토큰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정작 이제 본유 체인인 이더리움 본 토큰은 상승은 좀 되지 않는 모습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뭐랄까 이더리움이 이제 확연히 올드보이의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요즘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더리움 잘 되겠죠? 이더리움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디파이 때문에. 근데 뭐 그렇게 단기적으로 보면 저점이 깨진다고 했을 때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오르더라도 중간에 지루한 흐름이 다 있는 것처럼 지금 이더리움은 급격한 상승 이후에 좀 지루한 흐름이 진행 중이다. 그냥 이렇게 정도로만 보실. 이더리움에 투자하기가 좀 재미가 없는 그런 구간이다. 네. 근데 또 오를 때는 화끈하게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기대하시면 되니까. 저 오른 거 보세요. 아니 무슨 천국의 계단도 아니고 계속 올라가요. 저럴 때는 투자하실 맛이 많이 날 텐데 이럴 때도 있다. 지금 좀 지지부진하지만 일단은 비트와 다르게 고영빈 애널리스트 바이비트 선정 세계 2등 트레이더께서 5,100달러를 일단은 열어두고 계셔요. 지금까지는. 비트는 아까 그런 얘기도 없었잖아요. 뭐 어느 정도까지 본다도 없었는데 이더는 어찌됐든 차트상으로 봐도 위에가 조금 가능성이 있는 모양새는 나와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걸 좀 좀 더 들어보는 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치 싸움을 좀 해야 되는 부분 저희도 10분 이해하고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이더리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가 모르는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호재나 악재가 있으시다면 저희도 한번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NG 비트 렛스님께서 나락인가요? 나락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닌 걸로 저희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참 이더리움이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는 비트코인 재료가 약간 소멸됐고 이더리움 재료가 훨씬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더리움이 나오는 소식들이 호재성이 좀 적은 편이죠.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인 시장이 이 알트 대장님이 이러다 보니까 힘을 잃고 조금 빠지는 모습이다. 그래서인지 다른 친구가 하나 불쑥 튀어나와서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도 휘어잡고 전세계 시장에서 아주 인지도가 높아진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솔라나죠. 솔라나가 지금 이더리움을 진짜 자이언트 킬링을 하겠다면서 엄청나게 특히 기관을 상대로 많이 확대하는 모습을 말을 많이 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솔라나가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30달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오른 걸로 볼 수밖에 없고 더 오른다는 우리 고영비 애널리스트의 전망도 있었는데 현재는 어떤지 4월 1자 차트 열어봅니다. 솔라나도 보시면 단기적으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단기적으로 보면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왔고 지금 좀 추가락을 더 해줘야 되는 그림인 것 같고 오셔런 170달러 초반 정도까지는 가격대를 열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뷰는 이렇고 차트 무섭네요. 일단 크게 보면 제가 지금 자리가 이때 자리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도 보시면 이 저항에 걸려서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 그림을 만들고 돌파하면서 크게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비슷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좀 더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좀 기억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때 돌파했던 것처럼 저는 돌파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라나가 워낙에 거침없이 올라가고 일단은 조금 빠졌다가도 바로 이제 지지선을 뒷밟고 올라가는 모습들 계속 보였습니다. 그래서 190달러에서 200달러 초반 때까지 계속 행보를 하면서 최근에는 조금 이제 그때 들어오신 분들은 많이 없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투자자분들에게 희망고문을 조금 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일단 지금 오늘자로 보니까 지금 지금 시간대 185달러 한 10달러 정도 어제보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한 6% 정도 7, 8% 정도 빠진 건데 이 낙폭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투자자분들의 걱정이겠죠. 솔라나는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한 번 더 체크를 하자면 이제 크게 물러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더 있습니까? 이게 크게라고는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퍼센티지로 보면 좀 클 수도 있어요. 이 구간 안에서의 저는 변동폭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변동폭의 하단까지 오면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한 구간 안에서의 움직임으로 보면 그냥 박스건 움직임은 나올 수 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찰트가 좀 속임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르기 전에 지금 솔라나는 저점, 구점, 저점, 구점 이렇게 만들고 올라가는데 한 번씩 이러한 저점을 깨고 가거든요. 그래서 스탑헌팅이라고 스타브로스 걸려있는 물량들을 다 깨요. 그러니까 트레이더들을 좀 죽이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솔라나는 그런 무빙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려오면 얘가 상승 관점을 유지할 거라고 하면은 이 저점을 지켜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내려오더라도 계속 긍정적인 흐름이 보일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저점을 지켜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지지 라인의 가격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점까지는 165달러, 그러니까 160 초반 정도가 되고요. 숫자로 들으니까 세긴 세네요. 네. 그 위에 좀 지지선이 있긴 한데 여기가 한 170달러 초반대. 네. 그래서 이 지지선 두 개를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65달러와 170 초반, 한 170 한 2달러 정도 되겠죠? 2, 3달러. 그 수준에서 지지선이 지금 두 개가 걸쳐 있는데 솔라나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아마 둘 중에 하나는 사뿐히 줄여밟고 다시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그때 비트가 회복세를 좀 보인다는 전제가 좀 깔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라나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용비 애널리스트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리는 깔끔한 차트를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모습인데 솔라나, 좀 트레이딩 해보실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여러 번 트레이딩 했죠. 솔라나가 원할 때, 고용비 애널리스트가 트레이딩을 할 때 약간 원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주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약간 밈코인처럼 지 맘대로인 스타일입니까? 그러니까 솔라나랑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 어떤 느낌이냐면 오늘 3% 올랐으면 그 조정이 크게 오지 않고 내일은 5% 오르고 내일은 또 3% 오르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좀 원래 코인의 특성은 하루 만에 30% 오르고 잡코인의 특성은? 마이너스 10% 빠졌다가 또 플러스 20% 오르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데이트레이딩을 주로 하기 때문에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드라마틱하게 트레이딩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 내 변동폭이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도지코인 같은 걸 더 좋아하긴 하죠. 약간 솔라나는 제 느낌이 약간 증권 트레이딩 잘 하시던 분들이 잘 할 것 같은 느낌의 코인이에요. 우직하게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약간 정규장에서 이제 otc장 말고 정규장에서 미장이나 아니면 좀 큰 종목의 코스피 코스닥을 하시는 분들의 패턴으로 약간 투자를 하시는 게 약간 잘 맞는 그런 종목이랄까요? 너무 투명하니까 어떻게 움직일지 그런 느낌인데 여기서도 역시 전제는 비트코인이 회복세를 보여야 된다. 그것도 보겠습니다. 솔라나가 일단은 요새 활동도 많고 상당히 투자도 많이 받고 또 휴대폰을 포함해서 많은 실사용 사례들 좀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블록미디어에서도 좀 많이 주목하고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지금 현재 시간 200명 정도가 시청을 동시간대 해주시고 있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희 처음에 했을 때 80명 정도 같이 했었는데 이제 2배 이상 늘어났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도 함께하면서 저희가 오늘과 내일 저희 설명란에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는데 AM 매니지먼트의 AM 위클리 리포트를 한 달간 무료로 보실 수 있는 쿠폰을 무려 4만 9천 원짜리를 심어놨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적용하시면 되고요. 오늘과 내일만 쓰실 수 있고 한 번 받아 놓으면 30일 이내로 적용 가능하니까 꼭 저희가 좋아요를 좀 구걸하면서 이것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여기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습니다. 솔라나 보면 우리가 항상 보는 최근에 이슈를 몰고 다니는 또 법정 이슈로 또 다시 또 아니 좋은 이슈 하고 많은데 항상 이렇게 법정 이슈로 눈에 띄면 피곤하지 않을까 싶어요. XRP 아미들. 그렇죠. 어떡합니까 리플. 리플 어떻습니까? 그냥 리플이 좀 올랐어요. 올랐나요? 재료 소멸인가 뭐 아까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나? 약간 올랐다가 지금 바로 또 곤두박질 쳤는데 0.6달러 깨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호재라고 했던 말을 되돌리겠습니다. 0.598달러까지 밀렸습니다. XRP 상황을 좀 볼 텐데요. XRP 어때요? 지금 XRP가 보시는데 하루 동안 5% 빠졌고요. 일주일 동안 7% 빠졌고. 분명히 아까 맨 처음에 뉴스 시간에는 이게 얘 혼자 파란불 켜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로 하락폭이 커지니까 자기는 더 커질래 이런 느낌으로. 그게 리플이죠. 그게 리플이다. 리토 속이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 볼게요. 일단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 방송 때부터 작도를 한 번도 안 바꿨어요. 이 그림을 한 번도 안 바꿨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구간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로 보면 자리는 좋아요.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지. 맨날 좋기만 하대. 네. 자리에 있고 문제는 얘가 언제 튀어주냐는 모르는 거죠. 아니 이게 진짜 리토 속인 게 나는 두 분한테 속아요. 송승재 애널리스트, 고용비 애널리스트, 리플은 차트는 좋대. 그리고 올라가기만 하면 되게 큰 폭으로 올라서 추정 전망치도 되게 타깃을 세게 잡아. 그리고 송승재 애널리스트는 자기 리플로 손해본 적은 없대. 그런데 오르진 않아. 대체 언제, 어떻게, 왜? 그런데 떨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데. 뭐 이 정도 계속 제가 이제 저번 방송에서도 리플은 좀 좋다고 말씀드리면서도 또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단동폭은 좀 감안을 하셔라. 그래서 좀 리플을 사실 분들은 DCA로 사시는 게 제일 마음 편하실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그 구간의 하단에 좀 와있고. 그래서 저는 자리는 계속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2023년 7월부터 이어진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아직 시세 분출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리테스트하고 다시 한번 올라주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뭐 아직도 리플은 좋아 보입니다. 지금 원기욕은 진짜 오래 모아왔네요. 1년 동안 원기욕을 지금 모아왔는데 언제 그걸 쏠 것이냐가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좀 이슈들을 많이 체크하시는 게 좀 중요하겠죠. 뭐 소송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도 그 원기욕을 분출하는 시점이 소송 관련돼서 호재가 들려오는 시점. 뭔가 이슈가 해소가 되는 시점에 그동안 모아왔던 힘을 함께 쓰지 않을까. 비축했던 힘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차트로 봤을 때는 항상 좋은 차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선뜻 손이 가지 않는 그리고 손이 가지 않게 만드는 댓글들. 사람이면 하는 거 아니다. 이런 댓글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차트로 봤을 때도 안 그렇단 말이죠. 네. 차트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도 들어가기에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보고 계속 말씀드리는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면 0.9달러를 돌파하는 걸 보고 사시는 게 오히려 나쁘지 않겠다. 0.9달러까지 오르더라도 리플 자체는 상승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도 괜찮다는 얘기죠? 네. 이때는 시세가 터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때는 좀 답답한 흐름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 하락 추세 안에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오히려 안 받으려면 돌파하고 사시는 게 나쁘지 않고 그래도 좀 기대 수익을 좀 많이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 지금부터 DCA를 좀 하시는 게 낫다. 혹시라도 많은 분들이 말리시겠습니다만 리플의 원기옥 차트를 보시고 매수를 하고자 하시면 0.9달러라는 타깃가를 넘은 뒤에 1차 타기시죠. 이것도. 그다음에 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았고 현재부터는 반등이 조금 다가온 느낌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저점에서 매수를 가시면서 때를 기다리시는 것도 리플 자체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리플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아무런 댓글 쓰고 계시지 않는 그런 침묵으로 일권하시는 약간 항의성 이거 뭐랄까요? 침묵 시위인가요? 요새는 리플에 관심도도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 리플 얘기가 나오면 욕부터 나왔는데 요새는 리플? 욕도 아깝다. 바라서 해라. 이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왜냐면 리플의 사실 장점이 장래성도 있고 기술력도 있다고는 하지만 값싸고 가볍고 빠르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배체제가 몇 년 사이에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리플이 좀 분발을 해야 되지 않나 XRP가 그래서 리플 랩스의 소송도 많은 2,000원, 3,000원에 사신 분들의 구조를 위해서 분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12시가 넘었어요. 저희가 오늘 조금 일찍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간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저희가 비트, 이더, 솔라나 XRP, 리플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한번 남겨주시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바이비트 월드 트레이딩 2위가 주목하고 있는 금주의 코인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체인 링크입니다. 체인 링크. 왔어. 드디어 왔네. 체인 링크 왔습니다. 체인 링크가 이제 오라클이라고 그러죠. 이제 세계의 시계를, 시간을 보면 무슨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영영시에 정말 세계 표준시를 만들듯이 세계 RWA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고 있는 글로벌 차트라든지 표준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보통 이제 만들고 단말기 만들고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플랫폼 만들고 체인 링크 요새 주목 많이 받더라고요. 네. RWA 해가지고 많이 관심은 받는데 좀 전에, 좀 작년에 크게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길게 이어지고 있죠. 네. 지난 하반기에 저희가 체인 링크를 약간 노래 부르듯이 거의 상당히 주목을 많이 했었는데 오른 거 자체는 기대한 만큼 또 올라줬는데 그 이후엔 또 소식이 또 뜸했어요. 이 양관들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자료도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들만의 세계에서 많이 놀았는데 차트를 오늘 오랜만에 보겠습니다. 일단 체인 링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월 달부터 계속 횡보하고 있거든요. 횡보하는 자리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제 솔라나 말씀드렸을 때도 말씀드린 이런 매물대를 돌파하고 그 위에서 나오는 횡보이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고점 패턴이라기보다는 좀 리테스트하고 다음에 이제 다시 출발하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 고점에서 나오는 패턴을 보면은 이걸 이제 확장 삼각형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네. 크레센더. 네. 그래서 보시면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제는 다음 움직임을 보면은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크게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여기 상단에서 저항을 받느냐 저항을 받고 또 이게 나오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이 패턴을 돌파하고 더 크게 가느냐 이런 기로에 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점에서 한번 내려올 때 만들어졌던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고 지금 리테스트를 하러 가는 중이죠. 그래서 이 상단에 좀 걸렸을 때 좀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이링크의 가능성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최근에 큼직큼직한 프로젝트와의 파트너십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 차치하더라도 현재 제이링크가 횡보하고 있는 모양새를 봤을 때 지난해에 상당히 올랐던 그 수준의 모습을 좀 관측할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밑에 지지선과 위에 상승하는 이걸 뭐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크레센더 모양으로 이렇게 벌리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의 모양 자체가 진폭이 점점 커지면서 상승세를 갈 수 있는데 그럼 지금 가격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17.8달러입니다. 지금 17.8달러인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지지선을 밟고 뛰어오르게 된다면 타기가는 얼마입니까?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20달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를 이제 돌파한다면 이 상단인 한 26달러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도 돌파를 하면은 다시 한번 추세가 열리는 건데 그럼 이제 다음 매물대인 36달러 그래서 이렇게 좀 세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5달러 그리고 26달러 그리고 20달러인데 20달러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하게 안 보셔도 되는 저항일 것 같고 한 26달러랑 35달러 정도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깃가가 상당히 뭐 폭이 크게 올라가 있고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체인링크의 그 역할과 그 뭐랄까 주도권에 비해서 이 토큰 코인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아직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포텐으로 삼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점을 조금 유념하시면서 현재 17달러 선인데 26달러가 다음 타깃이고요. 현재 패턴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양으로 전환할 수 있겠다. 그랬을 때 26달러와 30달러 35달러 이 정도로 타깃가를 설정하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테스트를 하고 이 낙폭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모아가줘야 되거든요. 차트가 그래서 당장에 갑자기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은 아닌 것 같고 조금 횡보하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고영빈 헐리스트가 이제 저희한테 주목 코인을 설명해 주실 때 이렇게 약간 무게감 있고 주요 프로젝트를 꺼내놓은 것이 상당히 오랜만입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근데 메이저 코인을 위주로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거의 이쪽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쉰 종목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내러티브는 충분히 또 있고 그래서 유심히 지켜봤었는데 어떤 흐름이 보이지 않다가 지금 최근에 보여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지난주에도 폴카닷을 봤었나요? 폴카닷도 이제 오랜만에 듣는 그 이름 폴카닷을 한번 체크를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잊고 있는 코인들이 잘 살고 있는지 체크를 해가면서 주목해보고 있겠습니다. 폴리곤 한번 봐달라. KJH님이 요청을 주셨는데요. 폴리곤 한번 볼까요? 폴리곤이 지난해 하반기에 코인의 이름을 바꾼다, 만다, 체인을 개선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폴리곤은... 매틱 폴리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은 큰 추세에서 보면 하락 채널 안에 있잖아요. 예전에 작도를 한 건데 일단은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돼요. 1.5달러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도 좀 가격폭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단기적인 추세는 그렇게 막 긍정적인 추세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 모아지는 패턴 큰 그림에서 보면 좋은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급등할 수 있는 모양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만약에 들고 계시는 분이라면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 진입을 위해서 물어보시는 거면 조금 더 참으시면 좋을 것 같다. 비중 축소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갖고 있으면 됩니까? 비중 축소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스탠바이를 좀 해놓고 추세를 봐야겠다. 일단은 지금 이 하락 채널의 중심값을 좀 살려주고 있잖아요. 이 구간을 지지받으면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나을 거고 크게 가려면 1.5달러를 돌파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일단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큰 추세에서 보면 이러한 쌍바닥 패턴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힘들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끝이 보이겠지만 지금 당장의 매수, 매도 이런 것들은 조금 기다려 보셔라. 그렇게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폴리곤매틱 이렇게 봤고요. 우리 바이비트 월드 트레이딩 2위를 달성하게 만들어줬던 시바이노 요청하신 분이 있습니다. 시바이노가 상당히 트레이닝 수익률에 도움을 줬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밈코인은 저는 이걸 어떻게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전혀 감이 오지는 않더라고요. 대체 뭘 보고 해야 되는지. 기분이 좋으면 사고, 기분이 나쁘면 팔고 이렇게 되나. 차트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시청은 10위 안에 다 있어. 미쳐버리죠. 헷갈립니다. 지금 이 지지사원을 리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 이 고점에서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패턴은 아직 없다. 네. 그래서 아마 패턴을 만들 때까지는 횡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다지면서 U자형 패턴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최소한 2주에서 4주 정도는 더 횡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얘도 다음 패턴이 만들어지는 걸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그림이 좀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계속 변동성을 주면서 이 구간을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면 조만간 상승을 할 겁니다. 그래서 크게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그런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좀 모르겠다. 시바이노를 손에 쥐고 주락표락했던 그런 트레이더 입장에서 지금 매수 타이밍은 아닌 것 같군요. 네. 필리 중으로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자리가 위험하다기보다는 좀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상대되면. 오르지 않은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밈코인은 사실 이제 근본을 따지기보다는 오를 걸 기대하고 사는 측면이 많으니까. 네. 그런 스트레스가 좀 있을 수 있다. U자형으로 갈 것 같아요.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U자형으로 많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떨어지고 나서 반등을 안 줘요. 계속 이러고 있다가 한 번에 오르는 그런 패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패턴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른 거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최에스프레소님이 봉크를 좀 봐달라고 하셨는데 봉크가 차트가 쌓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봉크도 바이낸스로 한 번. 너무 저희가 지금 요청해 주시는 코인들이 대부분 밈기반 코인이라서 저희가 이제 차트가 쌓여 있지 않으면 이제 봐드리는 게 무의미한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려서 지금 조금 골라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봉크예요. 봉크는 솔라나 기반으로 해서 에어드롭이 많이 되면서 특히 이제 싸가 폰을 통한 아주 난리가 났던 그 대장 밈 코인인데 요새는 또 활동을 키우면서 이제 밈을 벗어나서 아주 체인의 내러티브를 쌓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일단 시바이누랑 좀 비슷한 차트 패턴으로 보이는데. 그러네.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시바이누는 제가 그려드린 지지선에 딱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만약에 이제 매수를 한다면 시바이누 얘보다는 시바이누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지선이 좀 두 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이고 단기적으로는 이 라인의 지지선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얘가 어떻게 되냐면 한 번 확 깼다가 바로 살려요. 1봉 마감 전에 확 깼다가 바로 살리는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추가랑 여지를 좀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최대한 지지선에 가깝게 사는 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지선이 오시는 걸 좀 기다렸다가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첫 번째 지지선이 마이너스 한 13% 정도. 두 번째 지지선이 26%. 이 구간을 주목을 하시고 매수를 하실 거면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항상 1단이 1단인데 2단은 민코인의 차트를 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좀 있다는 점 안내를 드리고 하나만 정말 하나만. 아까 이제 뉴스를 이현재 아나운서가 전해드릴 때 이제 눈에 띄었던 게 하나 있죠.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오는데 캐시도 반감기가 옵니다. 비트코인 캐시.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관심이 요새 증폭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비트코인 캐시의 반감기는 비트코인보다 좀 더 일찍 오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고. 지난해 비트코인 캐시가 상당히 좋았을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담으로 지금은 이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저기 보이시죠? 팍팍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상태는 어때요? 그 저번 주에도 아마 비트코인 캐시를 봤을 텐데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차트는 좋은데 얘는 저항이 하나 더 남아있다. 그 전구점까지 가는 길을 좀 최종적인 길이라고 봤을 때 저항이 하나 더 남아있어요. 그게 이제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전구점까지는 아직까지는 안 열려있다. 일단은 좀 더 쉬어갈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바로 뚫고 간다기보다는 이 저항도 꽤 크기 때문에 최소한 이 기간만큼. 그때가 21년 8월부터 11월 한 3개월 정도인데 3개월 정도까지도 횡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항들을 해소하기까지. 아래에서. 이런 흐름을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를 뚫으면 진짜 이제 전구점 한 1300불이나 1600불까지 열어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좀 막혀있는 차트다. 전구점으로 형성된 그런 저항선이 지금 2단으로 따닥이 3개월 동안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지지부진하다. 그런데 이제 반감기라는 캐시도 일종의 이걸 호재로 받아들여야 되는지는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비트코인과 내러티브가 같다는 걸로 생각을 하면 조금 땡겨질 수 있는 거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플로우, 퀀텀, 폴카다 추천했는데 지금도 유효한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유효한가요? 대답만 들을게요. 네 맞습니다. 유효합니다. 현재까지 유효한 걸로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유효하지 않다는 언제쯤 끝납니까? 이게 제가 지지선을 말씀드렸을 텐데 그런 지지선들이 깨지면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네. 아직도 폴카다스는 유효하기 때문에 지난주 방송 저희가 올려놨어요. 편집해서. 그거 보시면 지지선 확인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4월 2일 벌써 분기가 하나 사라졌어요. 어떡해요? 이렇게 시간이 빨라도 됩니까? 네. 너무 빠르네요. 4월 되면 이제 꽃도 피고 놀러도 많이 가시고 좀 있으면 선거도 하죠. 국회의원 선거 총선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좀 쉬시는 날이 하루 있으실 텐데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한번 행사를 꼭 하시고 저는 사실 이번 주 주말에 다음 주까지 홍콩의 웹3 행사를 가기 때문에 한 주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4월 9일에는 이현지 아나운서가 송승지 애널리스트와 파트너가 되어서 생방송을 진행해 드리는데 뉴스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왜냐하면 이현지 아나운서가 뉴스 할 때는 막 벌벌 떨잖아요. 아직 혼자 하는 게 익숙지 않아서 그런데 사람하고 대화하는 진짜 재미있게 잘하거든요. 드립의 여왕이니까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 특히 또 이제 AM위클리 리포트 오늘 4월 2일과 3일에 이제 화요일과 수요일에 걸쳐서 저희 이 화면 설명란을 확대를 누르시면은 하단에 쿠폰을 누를 수 있는 링크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만 9천 원짜리. 앞서 가입하셨던 구독자분들도 무료로 한 달을 더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 쿠폰도 꼭 확인해 보시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만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하고 내일이니까. 네. 맞습니다. 단독이에요. 단독 쿠폰 꼭 쓰셔서 정말 이 투자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4월 1일 화요일 AM 리포트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꼭. 두 번 누르면 안 돼요. 한 번만 누르셔야 됩니다. 홀수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니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